자 안녕하십니까 불타는 고아질 HD 게임 실황방송 복마전 TV 라스트 오브 어스 지금 방송일수록 4일차인가요? 4일차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어디였죠? 주인공의 동생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을 찾으러 가자 라는 분위기가 될 뻔했지만 네 안됐죠 그 동료들의 불의의 사고 때문에 비명을 비명행사다 거의 뭐 비명행사 했다 자 이런거 울망초인가요 뭐죠 이런거 뜯어먹을 수가 없어 자 뭐 좋은게 떨어져 있습니다 배율 고배율 권총인가요? 어 매그덤 총이네요 굉장히 좋은 총 같은데 엘 디아블로우 어디 보자 엘 디아블로우는 탄이 왜 얼마 안들어가나요? 액스 누르면 확대 오홉 좋은건지 솔직히 모르겠어 그렇게 좋은건지는 알 수가 없다 이 길은 너무하네 토미가 동생이죠 토미한테 한번 자 갈 수가 있는건가요? 자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모르겠다 모를 상황 알 수가 없다 자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였군요 자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였군요 자 오 내 철새들이 날아다니는건가요? 오 내 철새들이 날아다니는건가요? 텐 풍광은 굉장히 좋네요 알거 없잖아 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 의견 중돌이 있었어 그게 다야 아 그럼 뭐였지? 토미가 세상을 봤을때는 다른 곳을 봤을때 그리고 그는 그는 파이어플라이였군요 네 너의 친구 마를린 그는 믿음을 믿었을때 그는 그는 지난번에 기다렸지만 토미가 그는 그는 또한 그는 또한 그는 그는 또한 그는 그는 어떻게 되었을때? 그는 마지막으로 봤을때 그는 마지막으로 봤을때 그는 마지막 말은 그는 마지막 말은 그는 그는 당신의 얼굴을 보고 그는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없어 네 반갑습니다 그는 우리 도와줄까? 물살이 좀 쎈데요. 갈 수가 있는 건가? 유속이 빠릅니다. 유속이 빨라서 못 간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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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속이 빨라서 안 가는 거야? 수력발전소에 도착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엘리크리스토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알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펠링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한쪽은 이렇게 되나 본데 저 반대편은 반대쪽에서 해야 되나봐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엘리친구가 모든 걸 다 알려줘. 땅끝이 모두 막 주워라. 막 먹어라. 막 주워서 막 먹어라. 어머나. 여기 있는데. 헬로우. 아 나 미쳐버리겠네. 어이고 꼬맹이가 어딜 넘어갔어요? 같이 가볼까? 뭐죠 이제? 뭐하라는 거죠? 소가이 666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건너갈 수가 있는 걸까요? 가보죠 뭐. 또 파레트를 찾아야 되나요? 또 파레트를 찾아야 되나요? 우리 엘리가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줄 파레트? 그런건 안보이구요. 전진도 안되는데. 또 불편하게 해놨죠? 또 살짝 헤매야될 것 같은데. 물속에 뭐가 있나본데? 잠깐만 숨 한번만 들이마시고. 들어갑시다. 다져. 다져. 아이구야. 이 안에 뭐가 있나봐요? 뭐가 있는데. 자 역시 파레트. 파레트가 필요하다. 파레트가 필요하다. 꼬맹이를. 알겠어요. 잘해야 되죠. 알겠어요. 부산에 맞춰서. 요 년이. 마디 시배. 궁뒤를 진짜. 한번 혼인해. 나야지 말이야. 근데 그냥 줄 하나 던져주면 되는 것 같아 올라가 봐 얘가 저걸 돌릴 수가 있을까요? 벨브를 돌릴 수가 있어? 조그만 애가? 돌릴 수 있겠지 뭐 자 다시 돌아갑시다 길이 열렸으니까 이제 가면 되는 거야 저걸 돌릴 수 있겠지? 저걸 돌릴 수 있겠지? 복마전 TV 얼굴 까고 합니다 얼굴 까고 하는데 아 그래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아 영도님 어서 오세요 신뢰 신뢰 신뢰와 공정 공정과 신뢰 복마전 TV 여러분들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런 칭찬을 듣고 하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영도님 얼마나 우리 방송이 신뢰가 넘치고 공정한 방송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전소 발전소 지도를 한번 훑어보죠 뭐 웃지만 말고 설명을 하란 말이야 자 봐봤자 알 수가 없다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자 들어갑시다 여기 문이 열리려나 동산이들 자 눌러보면 또 문이 닫혀있고 그런 건 아니군요 자 굉장히 경계심이 넘치는 사람들이 지금 자 동생과 응원하는 방법이었죠 나 그냥 도와줄 수 있다가 도와줄 수 있겠네 도와줄 수 있겠네 뭐냐 너 이 인도인가요? 아 네 아 네 저 형의 맥댕구마 아거야 동생과 만났습니다 좀 죽자마자 지혜 네 닥zz 상관없어 제가 말한다 지금 자, 용도님이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쉽지 않네. 너희들과 함께해. 이건 마린아. 그녀는 잘 어울려. 여기 있는 곳을 가라. 동생과 함께해. 네, 감사합니다. 나의 목소리로 깜짝 놀랐어. 부끄러워. 당신은 우리의 손님과 함께해. 우리 모두 함께해. 우리 모두 함께해. 엘리, 맞어? 주말은 애지간해서 큰일이 있지 않는 한은 안 해요. 아... 좀 짧은 사이인데. 그들 안에 가져가세요. 그래. 배고파? 배고파. 딱히 떠오르지가 않아요. 영도는 아직 흑화가 안된거야.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는거는 아직까지 흑화하지 않은 순수한 영혼이다! 라는거죠. 영도공룡님은 전기를 쓸 수 있었다! 말이 있네요. 말이 이제 이동수단이 되나봐요. 본과전 TV 색드립 전문 방송인데 색드립을 칠만한 게임은 아니야. 어린애들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잘못 색드립을 쳤다가는 철컹철컹 아청아청 방송이 되는거지. 자, 잔형의 매력은 색드립 아닙니까? 국화향기님 오셨군요. 관광을 마주할까? 라고 하는걸 보면 말을 타란 얘기 같죠? 아닌가? 네. 왜 여기있어? 뭐야 이거? 네, 어서오세요. 뭐라는거야 이거? 우리 가족한테 가고 싶어요. 그냥 몇몇 더 시간이예요. 알겠습니다. 자, 어서오세요. 자, 이건 또 무슨 드립인가요? 갑자기 게임을 하고 싶지? 무섭잖아 그러면. 엘리 자흥은 아저씨랑 떠나 살짝 붙어있고 싶은가 봐요. 어? 어? 아아 이거요? 이거 말씀하시는거에요? 라스트 오브 워스? 라스트 오브 워스는 멀티방송 할 일 없고요. 오늘이 마지막일거에요 아마. 애지간에서는. 아아 오늘이 마지막일거고요. 내, 이제 모레. 오늘은 내일부터 이제. 아 모레부터 공포특집 방송을 할거니까. 어머나 우리 이쁜딸. 딸 사진이. 딸 사진이. 아하. 아하.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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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풀삼 중고. 제 친구가 이거 샀는데. 중고로 샀는데 20만원인가 주고 샀던데. 컴온. 데이지가 이제 재밌는 아이디어. 재밌는 기획이 생각난게.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분들이 저를 추격해서 죽이면. 어떤 소정의 뭐. 상품을 드린다던가. 막 그런. 기획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재밌을 것 같아요. 존밥을 죽여라 편 해가지고. 어쨌든. 게임에 집중해야겠네요. 마리아와 마리아. 그래서 자급자족을 추진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나 보죠. 괜찮네요. 괜찮네요. 응. 어흐흐흐. 어흐흐. 아 네. 그런. 고민해볼게요. 완전히. 피파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건 뭐야. 아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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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흐. 아흐흐흐. 되게 좋은 아들. 이분. 정말 좋은 아들. 아들. 똥개가 한 마리 있었네요. 새로운 장으로 진입했는데 정말 완전히 새로운 무대예요. 지금 문명이 살아있고 우리 이 시간에 이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린 우리 믿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1,000,000원 정도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거의 다 준비됐습니다. 네, 데이지도 초청해서 아, 제가 고수 아니고요. 게임 고수 아니에요. 파피루 쓰지 보셨군요. 읽기가 난해한 닉네임을 갖추신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따로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그냥 그런 게 따로 있고 인간적, 인간적이다. 맞아. 인간적인 실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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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고 있나? 아... 아... 심지어 그 두 번 죽은 게 날라가다 죽고 뭐에 치여서 죽은 그런 사고사로 두 번 죽고 저 괴물들한테는 죽지를 않아서 굉장히 깔끔했었던 아이쿠야 아... 아... 이 팀이, 아... 이 장소에 이제는 두 번째로 하나의 기회를 우리 모두 두 번째로 하나의 기회를 그 사람은 왜 이리기냐고 에게 그 관계가 아름다운 아니 그 여자에게 그 여자에게 그 여자에게 그 여자에게 지금 확정된 거는 지금 2개에서 3개인데 콜 오브 쿠툴루랑 그 다음에 자 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콜 오브 쿠툴루 그 다음에 암네시아 그리고 라이즈 오브 나이트메어라는 키넥트 공포게임이 있어요 키넥트로 이제 캠으로 제가 몸부림 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여자가 이제 앤디가 그 여자가 이제 앤디가 자 뭔가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이 싸우다가 또 이쪽에 있어야 돼 이쪽에 있어야 되나 어이쿠야 아아 야 애들 시시한 것 같아서 어려워 되게 어렵죠? 뒤가 없나? 뒤가 없나? 아아 차권으로 바꿔 아아 차권도 없어요 또 아직 아직 안다정말 무기를 바꿔야 겠죠 여러분 아무리 어구 쟈 또 올라가? 야 왜 올라가? 왜 올라가?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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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있구나! 도움드라! 얘 안죽였어? 야 형한테 총 쏘겠다 이거 최악이다 최악의 상황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젠장한 놈들 막탄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약탈자들 약탈자들을 제거해라 뭐 이런 얘기였나요? 어? 도끼다 도끼가 마음에 들었어 왜? 어딘나? 어디로 가라고? 저게 나쁜놈들이구나 오 많기도 하지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도망간다 에이디 죽을라구 하고 있죠? 자, 구급약 하나 사용하자 예, 도끼가 되게 좋네요 김정필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오, 머리 맞았다 어어! 머리 맞았는데 어떻게 살아있는거야 이 게임은 법칙이 뭐야 대체 자, 오! 자, 오! 뭐죠? 뭐야, 왜 갑자기 머리 맞았는데 살아남으면 놀라지 아이고, 안 맞는다 뭐하는 놈들 가만히 서있고 안 죽었어, 머리 맞았는데 쟤 머리 맞는다고 죽는게 아니구나 잠깐 brake Sepul ㅈㄴ 잠깐만 그냥 괜히 멀지 않는다 전, 공격용품 다 죽였어? 끝난 거예요? 딸의 닭을 찾아야 해 저 뒤에 들어 조 아멘 앗, 여기가 보니? 아우, 이 병. 아우, 답답해. 이게요, 아날로그 가속을 이렇게 해놨어요. 시점 바뀔 때 이렇게 돌리다가, 처음에는 느리다가 나중에 빨라지는 거 있죠? 아아... 진짜, 진짜, 진짜 병마셔, 이게. 왜 났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 이제. 어, 탄도 없다. 탄도 안 줘, 이거는. 토끼질! 어, 엘리가 싸우고 있다. 역시 엘리가 귀엽죠? 어, 잘 싸운다. 자, 귀엽다면서 잘 싸운다는 얘기를 하는 거네. 어이쿠야! 나다, 그만 쏴, 이것들아. 토미? 코리아? 난 괜찮아요. 아이들이 나와요. 망야님, 어서 오십시오. 이게 뭐니? 괜찮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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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오, 맥아. 우리 모든 곳에서 왔는데, 마리아가 막히고, 우리는 걸쳐야 해. 그래서 이 테이플로에서 이 큰 장면을 이 장면을 쇼그라던 것 같았다. 조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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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라. 야, 놀랬어, 고멩이. 아니요. 아니요. 깜짝이야. 네, 어제 못 깼어요. 어제 못 깼고, 매일도 못 깼, 못 깼, 못 깼, 못 깼. 오늘 낮에, 녹화 분량이 사라져 있길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엘리를 만나서, 처음에 감염체들과 싸우는 곳까지 녹화를 또 진행했습니다, 낮에. 놀랍지 않습니까? 응? 맞다. 자, 풍랑님 어서오세요. 하도 이게 오류가 나다 보니까. 한 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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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갈등에 불씨를 던졌다. 자유를 찾아서, 어서오세요.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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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만족스럽게 해. 내가 하나에게 책임을 해. 그래, 내 책임이야. 알았어, 안 할게. 가자, 빨리. 지겹다. 네, 알아요. 그 여사님의 여사님을 보내는 곳으로. 그 여사님의 여사님을 보내는 곳으로. 여사님은 없애는 곳으로. 여사님은 없앨. 여사님은 없앨. 여사님은 가장 좋은 것 같지요. 여사님은 가장 좋은 것들은? 엘리에 대해 얘기해야 할 것들. 다시 말해, 내가 듣지 못했어 조! 뭐지? 그 여자애가 너희야. 그 여자애들과 울렸어 어디로? 가자! 자, 여자애가 말을 타고 갔다고요? 뭔 소리지?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러게, 오늘은 안 오시네요 아, 오늘 좀 늦게 오신다고 그랬던 것 같아 한 10시? 늦게 오실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